수를 써봅시다 둘, 이 셋, 삼 셋, 삼 넷, 사 넷, 사 다섯, 오 다섯, 오 블럭이 몇 개 있나요? 세어볼까요? 하나, 둘 두 개가 있네요 둘, 이 어떻게 쓸까요? 우리 방금 같이 해봤지요 둘, 이 블럭이 몇 개 있나요? 같이 세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 세 개가 있지요? 셋, 삼 어떻게 쓰지요? 같이 한번 써볼까요? 셋, 삼 블럭이 몇 개 있나요? 하나 있지요? 하나 하나, 일 어떻게 쓸까요? 하나, 일 블럭이 몇 개 있나요? 같이 세어볼까요? 하나, 둘 셋 넷 다섯 다섯, 오 어떻게 쓸까요? 다섯, 오 블럭이 몇 개 있나요? 같이 세어볼까요? 하나, 둘 둘, 셋 넷 넷 사 어떻게 쓸까요? 같이 써볼까요? 넷, 사 넷, 사 넷, 사 넷, 사 넷, 사 오늘은 숫자 쓰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, 일 하나, 일 일 둘,틴 셋, 삼 넷, 사 셋, 삼 재미있지요? 많이 연습해보고 우리 잘 쓸 수 있도록 해봅시다.